1,2,3,4,4 자아앗! 어휴.. 이거 진짜.. 한 발 역전! 제발 죽어라! 안 죽을 것 같네? 피가 너무 많아.. 내 발 냄새! 뚱! 거기서 뛰네.. 잠아 잠아! 안녕하세요. 오늘 스팟6가 베타가 또 있다고 하네요. 아직 콤보가 미숙하군! 죽어라! 쿵! 기 모치오카타가로? 쿵! 난 아기 사슴 응애! 응애! 응애 나 아기 사슴 사람 많은 데도 다시 갈까? 아님 나도 랭크 매치를 한 번 가봐야겠다. 엘코! 루키! 아이언, 브론즈, 실버, 골드, 플래티넘, 다이아몬드, 마스터! 급사 롤이 생각나는군요. 자신의 격투게임 경험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세요. 응애 나 아기 사슴 브론즈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?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상급자! 자, 좋아. 상급자랑 해보자. 상급자랑 하다보면은 좀 뭐가 생기겠지. 이럴 때만 나를 상급자 취급해주고 평소에는 상급자 취급도 안 해주면서 짬실딱, 짬부딱 이러면서 저 씩 구원승전이야! 브론즈 3 됐어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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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말! 무슨 일일이 나야! 어? 바다다다다다다다. 어? 어? 19연승전 아 이거 사기구만 아 저거 완전 사기네 저거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거 어? 저 완전 지금 저게 하람이야? 이리 와 아니야 아직 괜찮은데 아 이거 존나 사기 아 이거 완전 사기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거를 빨리 알려줘 얘들아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그냥 때리면 된다고? 어? 근데 틱타비는 통하지 않아! 통할 것 같아 어? 어이 이리와! 고치다! 당신에게 1퇴를 안겨 드리도록 하죠 자신의 1퇴! 1패! 성공! 20연승 컷! 기무찌 오카다로 구지! 20연패 컷! 박제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제온! 뜰뜰뜰뜰 뜰뜰뜰뜰 아냐 와 저거 진짜.. 줄리 처음 보는데 엄청 매력적이네요 아 저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år 챞 웜 툭 어엉 허허 오! 두 두 두! 오 진짜! 으어어어어어어 GRUTTERRA 아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저쪽은 기가 많아서 슬라악! 슬라악! 야호! 죄송합니다만 저도 니가 와야 그게 좀 재능이 있답니다? 슬라악! 야호! 슬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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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! 시간은 갑니다만 아 이거 아닌데 슬라악! 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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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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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! 안 돼! 좋아! 슬라악! 진짜 어이가 없구만.. 진짜 어이가 없구만? 저거 막 붙어갖고 포인트 까고 내 대가리 까고 조인트 까고 내 대가리 까고 조인트 까고 내 대가리 까고 이 지랄만 하는데 열받아 죽겠네 이번엔 류인가? 나 또 골드 나와갖고 사람들이 짬골딱 이럴 것 같은데? 얘도 플래티넘이야 갈투! 후후 한국사람보단 약하군 야호! 슬라! 두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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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보단 약하군? 두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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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ductive 두둥! 시작하자마자 뛰어버린다 두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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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č 두둥! 두둥!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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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당해봐라 미안하다네 괜찮은데? 좀 쳐? 공 하죠 걸렸다 이 자식 두웍 둥 이하 기오채우가가다로 으아 으헣 플레티넘 컷 박잼 박잼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어땠이 그지 써야 헐다 이제 죽을라 아시쩍 아우 진짜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했지 내가 오케이 그런 스타일 예스 그런 스타일 아이씨 내가 먼저 때렸는데 아 지금이다 싸가 싸가 아 지금이다 아 그냥 C 쓸 걸 그랬나 썼으면 이겼는데 아 그냥 C 쓸 걸 그랬나 썼으면 이겼는데 썼으면 이겼는데 네 이래 이래 아 저거 오파 왜 저렇게 좋아져 걸려버렸네 으엑! 쿵! ㅈ됐다 이 정도는 플래티너부터는 이 정도.. 퐁! 플래티너부터 이 정도는 된다 이거지? 음 벌써 낭비 안 되죠? 슬라! 거짓다! 아 봐줘 ㅈ같은 게임이네 진짜 아 너 지금 벌써 이렇게 고였어? 이리 와 구즈가 으하! 푸음! 기분이 좋다더라 푸음! 지금은 무뎌 года 내 syrup 물년단 삐삐삐삐cont mitigate 동풍! 컷! 이 적나라 나도 플레그? 보노 아타시 플레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? 오케이 돌티스타일 다른 사람인데 또 퀸신병좌야 퀸신병좌가 제일 무서워 아 저 도우다! 아 저거 어떡해! 아 저거 진짜 저거 도우다 진짜 와! 와! 으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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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ㅈ 됐다 봐주세요 누가 봐달래? 으흠! 으흠! 경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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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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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 알았어 미안 질러... 뭐이지? 다시 질러버리기! 이긴? 알았어..미안.. 중독!! 산을 또 안 씻은 발렌세의 구수하지? 구수하지? 찰칵! 박제! 좋아 좋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게임은 근데 진짜 역시 킹호브 할 때는 한 번도 빡침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스파 할 때는 존나 빡치는 이유가 뭘까 왜 항상 이렇게 열이 받는 걸까 스파는 진짜 죽음에 이짓었다 투석이 진짜 존나 사람 열 받게 하는 진짜 어 열 받아 어 나 진짜 슬퍼를 하다 보면 진짜 열 받는다니까 진짜 온몸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어요 토마스 오케이 나는 사실 한국인에겐 약하고 일본인에겐 강한 명예로운 한국인이다 지금껏 내 손에 죽은 일본인이 수도 없이 말로 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지 좀 움직임이 좋다? 요호! 오우! 아 나도 했어 아 태씨 이 사람은 진짜 잘하는데? 이거 예사롭지 않은걸? 철권에 풍신료가 있다면 여기에는 파동 숙명이 있다 아저씨 걸렸다! 또 뛴다 나는 한발력전 제발 죽어라 안 죽을 것 같네? 피가 너무 많아 내 발냄새! 뚱! 거기서 뛰네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내가 짬골탕 너무 많이 짬골탕 아 진짜 뭐 장풍이 이렇게 좋아 연기 시리즈는 연병할 거야 아 진짜 시놈인가? 아 무슨 말 다 한눈이 없어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짧아 야 저 새끼 놈 존나 긴대 죽어! 까먹는 건가? 까먹는 건가? 기무치오까다로 구지! 황! 시크쏘오! 시크쏘오! 와아아아아아아아악 플래티넘이다! 나을 플래티넘이라고 불러줄래요? 하하하하 어쨌든 플래티넘 오늘 결국 찍었네요 여러분들 네? 재미있네요. 발차기! 발차기! 감정사 발차기 감정사 발차기!